그니까 옷을 생겨야 돼. 옷만 두면 되는 거 아니야. 어차피 다 까만 것밖에 없어요. 이게. 맨날 같은 옷도 있는데. 나는 잘 똑같네. 엄마의 roz foundation자. 나는 희하게 안고 viergeаль men ree. 요. 날 또한 그래를 위하여 죽어 너가 오지나 그래를 위해 살 못해도 남자도 할 수 있어 나는 또 머리 비싼 옷이거든요 뭐 그리고 의자에 옷이 있어야 돼요 식생으로 까만색 가득한 긴 발 또 새색 잔팔 그냥 볼 때 금방 모자도 또 그냥 있어야 되고요 아이고 저희 어머니 새색 아니면 거무색이 다른 애들 일단 박수는 좋을까요? 일단 형 체리어를 갖고 왔어요 체리어를 어 근데 여행한 거 아니죠 보통 이사가면 빡세가니 누가 체리어를 갖고 와요 야 오늘 옷 벗지 내가 딱 있는 옷만 딱 있는 옷만 챙겨가면 여행 갔냐고요 여행 갔냐고요 야 우리 이제 믿는 옷만 있어야지 일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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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으로서 믿고 나중에 이제 뭐 그래 옷만 가져가 저 얼마나 되나 드리려고 그렇죠 저 얘기는 몇 차라만 집에 엄마한테 밥을 해달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것 같아 아 아 아 형 그리고 웬만하면 좀 버리고 가요 버리고 가요 버리고 가요 뭐 버리고 버리고 그냥 놔둬기 에? 하하하하 좀 버려요 아무튼 버리고 가요 어머니는 박수하시기 배할 수 있으며 아 예쁘다 정말 야 이 오빠가 어떻게 다른 옷 밖에 없어요 이게 하하 하하 같은 줄 알고 다 똑같은 다 달라 디테일이 달라 혹시 혜수 아니었죠? 디테일이 다노데 무슨 아니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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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쪽 더 하하 아니 근데 다들 다룬 옷이야 이거 여기가 여기서 могут 다 해 옛날 사람들 를 이곳 여기까지가 좋은다고 하하하 하하 중국 intended 공화중이라 마을 세상 질종의 점수가 나이 응 미국 가서도 비싼 거 잘 안 써요 그냥 싼 거 여기서 못하는 짓을 미국 가면 해놓아서 딱 그냥 이거 보고 벗고 또 이거 보고 벗고 또 계산하고 와서는 저기 와서 또 바꾸고 이제 하다가 한국에 가면 안 입어요 사는 재미 아울렛 같은 데 가서 안 입는 게 좀 있죠 아울렛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싸놓고 이게 사람들이 다 같은 줄 알아요 다 다녀오죠 이게 하나하나 그냥 아직 정부도 까맣고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서 보니까 처음으로 회색으로 나가지고 회색 챙겨야지 이게 회색 타임이고 어쩌면 회색 타임으로 가니까 아아하하하하 야 신도 신이 왜 하하하하하하 신도다 기분 좋은 날 이래 그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님 지금까지 나온 옷이 트레이딩은 것밖에 없어요 체험 좋은 거 어쩐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정동복이 이거 다 같은거 아닌가? 다 같은거 이게 몰라 하하하하하 여기가 찍어야 돼 아예 물렀어도 아이고 아하 그리고 남팔 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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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어떻게 진짜 감정색 하실 수 있을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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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막상 나간다고 해도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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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좀 찬물하지 않나요? 아 그 때가 없나요? 그래서 등마체는 목걸이였고 모자도 너무너무 나고 신발도 너무너무 나고 어떻게 할 수 있냐